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제가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또 행복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한마디 이겁니다 일단 배가 부르고 그리고 좀 몸이 편안하면 당연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배는 부르지 않고 배고프지만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가 될 것이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오늘 제가 여기 이거 관련된 행복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행복감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있잖아요 바로 먹어야 되는 식욕이 있고 종족 번식의 욕구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행복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책에 보면 어느 행복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도 했죠 우리가 가장 행복을 빨리 느끼려면 이것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해라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관계의 욕구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식사를 한다는 것 그렇죠 가장 중요한 음식 먹는 그렇죠 삶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식사를 한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행복감을 당연히 느낀다는 거죠 물론 낫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행복입니다 근데 또 좀 다른 행복도 있습니다 이런 안락하고 편안한 행복도 있지만 조금은 어려워도 느낄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인턴 레지던트 할 때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그때 솔직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인턴 레지던트 선생님들도 물론 힘들겠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 인턴 레지던트 할 때는 90년대 시절이었거든요 그때는 거의 잠 못 잤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레지던트만 마치면 전문의만 되면 야 당직도 좀 적게 쓰고 잠도 좀 잘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전문의가 되고 나서 보면 또 그 행복감이 항상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물론 이제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도 여러 가지 길을 가게 되는데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 보면요 외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가만히 보면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아침 7시에 보통 여러 가지 컨퍼런스라고 그러잖아요 임상기초연구 미팅 같은 걸 합니다 7시부터 오셔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뭐 같이 발표하는 것도 듣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회진돌죠 회진돌고 나서 뭐합니까 오전에는 이제 외래진료봅니다 그리고 점심 딱 드시고 그 다음에 또 1시부터 수술방 들어가요 수술하다 보면 어쨌든 저녁도 못 드시고 막 7시, 8시까지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나면 또 보호자들 만나서 설명해주고 결국은 밤 10시, 11시 돼서 집에 가시는데 그런 또 의사의 삶을 보면서 정말 저게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죠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꼭 안락한 삶 정말 편안한 삶이 아니더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여러가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태석 신부님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사실은 이분은 원래는 1987년도 이과대학을 졸업하셔서 의사가 된 분이죠 그런데 의사의 길을 걷지 않으시고 신부가 되셨습니다 사제일 걸으셨어요 신부가 되고 나서 바로 수단으로 가셔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셨죠 거기서 뭐 진료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학교도 지으시고 기숙사도 짓고 뭐 또 여러가지 도로도 만들고 굉장히 정말 힘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십니다 그는 이제 그렇게 너무나도 힘들게 그 안에서 도수단에 가셔가지고 정말 많은 거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이런 삶은 편안함이라든가 안락함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부님은 정말 행복하셨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 신부님이 결국은 대장암에 걸리셔서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지만 들어가시는 그 마지막 표정은 정말 나는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떠나셨죠 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는 곳일까요 물론 안락하고 편안함 속에서도 행복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행복도 절대로 잊으시면 안되겠지만 이것과 함께 또 하나 찾아야 될 행복은 바로 비록 지금은 몸이 좀 힘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가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이것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행복감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에모리 대학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뇌과학자인 그레고리 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족감이야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지만 물론 우리의 정상적인 욕구 어떤 관계 속의 욕구라든가 또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욕구도 물론 충족시켜야 되겠지만 이것과 함께 또 다른 행복감 우리가 만족감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의 행복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